신기한 경주 여행! 오싸고싹 루미나 귀신! 이번 특별훈련은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진행한다! 귀신답지 않게 컵이 많은 친구들을 위한 여행이지! 안녕? 나는 화랑이라고 해! 얘는 내 동생? 나는 원아야! 만나서 반가워! 아주 무서울걸? 꼭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! 난 너무 무서워! 살인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! 너무 무서워! 날 집에 보내자! 살인귀! 정신 차려! 나와라! 오깨대 볼! 조금만 더 가면 돼!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대단해! 낮에도 밤에도 즐거운 곳!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기다릴게! 또 봐! 친구들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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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hogy